지금 잘 잤지 너? 잘 자더라. 잤나 뭐 못하시거든? 머리 이쁘졌네. 웨이브가 잤네. 안나? 중국이 이럴줄줘. 당신이 오락가락 써야지. 엄마가 사왔어. 전우야 집에가서 뭐하고 싶어? 레고 만들고 싶어? 빨리 타고 싶어. 그래서 비행기를 빨리 타고 싶어? 오늘 진은 서울, 제주가서 뭐하고 싶어? 여기에 더 있고 싶어? 아, 어, 저요. 왕이로트 마침바 우와 청량 수행자 창문이 켰습니다, 친구 창문이 켰습니다, 친구 낚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 이케의 조각으로 침묵 안 되겠다. 안고 들어가겠다, 손은. 아, 그만. 선수를 보고 싶어서 뽀뽀했어? 응. 잘했어. 들었어. 우와. 좋아, 좋아. 드디어 접하게 되었을 때.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